재 piusion 5lica 어깨 한 번 돌고 다시가요 분리 잘 쉬 fro 김지영 돌파 스핀 우리 solving 여기를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네 그런 직amos 대체 실례가 없어서 김지영 돌파 왼쪽 들어갑니다! 아아아아 씨, ㅋ 작전실을 하기 바쁜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강혜선이가 눈을 안 맞이치려고 오엉 흠... 저런 플레임 중 어떻게 보세요? 잘하긴 잘해서 하루는 심한 것 같아요. 하하하하하하하 오 마저 나왔습니다. 오 좋아요. 샤클락 얼마 없는데요. 들어갑니다. 칭찬해. 어떠세요? 작년에 트리플잼 제가 현장 왔을 때도 2차, 3차, 4차 이렇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경기력이 다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이 세호에서는 이 차트를 다 흘려보내면서 또 경기를 좀 조율하는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다가오는 코스를 했는데 너무 길었습니다. 오! 멋지게 돌아섰습니다. 양인영. 오 좋습니다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아 네. 복직해요. 장단점이 정말... 오... 오... 오 인사이드 열었는데요. 오! 걸렸어요! 이제 그 그쳐가면 조급해지는... 그렇죠. 네. 짧게 건넸고요. 범핑 이후에 골밑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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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핑하는 과정이 될까요? 양인영.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. 네. 기분 기억 흘립니다. 다시 공정 리바운드. 이표훈에게 전달. 대푸슛입니다. 생각으로. 힘들었어요. 네. 나이틀세요. 정리하여! 해구시청 팀플레이! 이플레이 너무 멋있었어요. 그렇죠. 수비자를 붙여넣고 이 동료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플레이. 그러니까요. 들어가면 0점인데요. 2점이에요! 7대7점! 86년생! 2점에 이은 도수비용! 다시 2코! 들어왔어요! 김은경 최고! 이리워! 드래킹! 잘 들어갔네요! 엉시스트 김은경 마무리 조정민. 줄을 꺾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중팀으로 꺾은. 몸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.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. 그렇습니다.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바라면서 볼 수 있습니다. 상당히 뭐 사랑과 인성을 달구하는 듯한 날정인데요. 또 넣었어요. 사랑을 좀 많이 한 거 같네요. 다시 던지는 않은 점에서akap 나야겠어요. 스텝백 투포인트 성공입니다 크게 크게 나윤정을 봤는데요 던집니다 나윤정 굉장히 큽니다 나윤정 걸렸나요? 던집니다 투포인트 커요 굉장히 큽니다 나윤정 건수가 던집니다